모으니 아저씨 흠! 저들의 피로 내 칸을 씻으니라 소금 앗 어쩌다가 저기까지 들어갔대 어? 나 아까 저장 안 눌렸어? 나 왜 기발이냐? 나 아까 룬 찍고 갔잖아 아 뭐 붕괴정 기발탈론이야 상대 아칼린데 맞짱 떠야 되는데 지금 아 이러면 얼씨 꺼야 되잖아 선혈이 들었다고 아니 제발한 기발로만 보여서 나 80 찼어 아 대포버린거라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아 아니 개소내인데 미드도 버전 정글 리쉬 해미하네 아 아 제발요 보인? 이 개드? 아니 형씨 또 왜그러세요 좋아보인다니요 정말 써나신다 하나라도 잡아야지 여기까지 더 안 돼 뭐가 없어 스킬이 없어 풀이야 다 어 풀도 있네 어 큰일 났네 게임이 보통 큰일이 아니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기발과 별개로 더 답이 없네 아닌가 근데 요네만 잡은거라 요네를 잘 잡으면 되나 아 이거 질거 같은데 아이씨 느끼는데 야 뭐야 영웅지 여기까지 왔냐 성길동인데 우리 털린 성길동이에요 터비 있다가 자탄까지 간다고? 에이디가 이쁜 것도 볼 때리 에이디가 이쁜 것도 볼 때리 아우 빌밤 아우 빌밤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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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리씨 어 줄였다 왜 쓸데없이 탈론이 안정감이 생긴 것인가 너무 불쾌한건 막 좋은 안정감도 아니고 불쾌한 안정감이네 이거 기발 오케이 이러면 태 교환이다 알감 안정감 다시 두 가지 Except 통화 소환이 안정감 도착 아무리 어떻게 도착 다 말 엉 으 이거 이렇게 되러 하고 랩 간다 기발탈룬 큐평 월시 기발 이속평 기다렸다가 큐평 기발 한 번만 더 들기만 해 진짜 어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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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런다 이 형들 잘하다가 아 아 또 이래 또 들어가 빠져 명예의 목숨 아 너무하네 잡으러 가야돼 800원이다 아 아 답도 없네 캐릭터 이거 뭐해 나이스 어구 끌어가지고 바로 먹었다 지렸는데 지렸는데 안녕 안녕 끝까지 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째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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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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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멀어 천천히 쳐야 되는데 어 일단 먹었네 근데 우리 바다 영예를 유지력 좋은데 길겠어 우리가 열심히 좋아해 가 가 가 해 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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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나이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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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